예수님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체류한 기간은 430년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출애국기 12장 4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애굽에 간 사람은 요셉이고 요셉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주하기 전 22년 먼저 그곳에 도착을 했고 그때 17살 나이로 노예의 신분으로 도착을 했고 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110세까지 사셨으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산 기간은 도합 93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이 먼저 간 22년까지 포함한다면 야곱과 관련된 사람이 애굽에 거주한 기간은 총 452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요셉이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이때는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71년이 지나는 때고 또 모세가 나중에 오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 가난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은 요셉이 스상을 떠나고 나서도 359년이나 더 지난 후에 있을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셉이라는 한 위대한 인물의 임종 모습을 지켜보게 되는데 그는 그 아버지 야곱을 꼭 빼닮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하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일에 생각한 것처럼 야곱도 임종을 앞두었을 때 과거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미래를 이야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 또한 자신이 어떻게 노예가 되었는지 이 땅에 노예로 와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얼마나 극적인 방식으로 총리가 되었는지 그 이후에 무서운 흉년과 싸워서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그리고 늙음하게 누린 부귀 영화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이런 지난 세월 이야기 말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한마디도 이야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셉 또한 미래를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되는데 요셉이 이야기하는 미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셔서 이 애굽을 벗어나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가난에 대한 비전 그게 바로 요셉이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서 24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애굽을 벗어나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될 걸 이야기하죠 미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때 나가게 되면 내 해골이라도 꼭 메고 나가달라는 집념을 이야기합니다 25절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비록 살아서 가지는 못하지만 유골이라도 가난에 묻히고 싶어하는 이 요셉의 집념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 유골이라도 가난에 가기를 원할 정도로 가난이라는 곳에 집착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대답은 의외로 단순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땅에 집념을 가지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가난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해보면 창세기 12장 7절에서 창세기 26장 3절에는 이삭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이라 또 창세기 35장 12절은 야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줄이라 하시고 이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에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에 집착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바라보는 거 당연한 건데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하지 말고 꼭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그럼 가난이란 땅은 어떤 땅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함정에 빠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함정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니까 그 땅은 가장 기름지고 좋은 땅일 것이라고 하는 어떤 전제 그게 바로 함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땅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가 마치 에덴 동산쯤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다 가난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에덴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환상인 것입니다 그 환상에서 벗어나는 데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되는 거죠 가난은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아주 척박하고 살기가 힘든 땅입니다 여러분 우선 그 땅은 흉년이 아주 찾아오고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 놀랍게도 아브라함 때도 이삭 때도 야곱 때도 무서운 기근과 흉년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고 아브라함 때 이를 말씀했어요 또 창세기 26장 1절에 보면 이삭 때 형편을 말해줍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메 그리고 야곱 때는 어떻습니까? 야곱 때는 7년 동안 무서운 흉년이 계속되기 때문에 아예 가족을 다 끌고 애굽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난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기름지고 좋은 땅일 거라는 환상을 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아주 지정학적으로 견뎌내기 어려운 고통의 땅입니다 여러분 세계 4대 문명 중에 두 개가 그 주변에 있죠 하나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주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하는 거대한 문명이 있고 남쪽으로는 나일강 유역에 이집트 문명이 있어서 거대한 두 문명이 충돌하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 가나안입니다 성경을 읽어보고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이 강한 세력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서 이 가나안은 강대국 사이의 각축장이 되었고 셀 수 없을 만큼 무수한 전쟁의 현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견디고 살기 힘든 땅 거기가 바로 가나안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셉이 세상을 떠나실 이 무렵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은 어떤 땅일까요 이때 그들은 고센이란 곳에 살고 있습니다 고센이란 땅은 아마도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좋을 곳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최적의 장소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센은 기근을 모르고 흉년을 모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일강 유역의 삼각주가 비옥하게 발전했는데 바로 거기 연결되어 있는 곳이 고센이고 목축하기 가장 좋은 곳인데 여러분 그 야곱의 가족들이 도착했을 때 바로가 자신의 가축까지도 그 형제들에게 다 맡겨서 관리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고센은 바로의 가축까지도 풀을 뜯어 먹는 아주 기름진 곳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곳이 고센이에요 어디서 고센같이 기름지고 좋은 땅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센과 가난을 비교해 보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고센이 백배 천배 기름지고 좋은 곳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이 요셉이 지금 임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그 땅으로 갈 것이라고 하면서 내 유골도 메고 가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일까 요셉이 정말 후손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잘 들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가난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던 거 우리 다 알고 있지 그러나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그 가난 거기 너무 척박하고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이다 그러나 이곳은 어떤 곳이냐 기름지고 우리가 지나는데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최적화된 곳이 아니냐 우리가 벌써 여기 살고 있는지가 한두 해가 아니고 71년째 살고 있는 게 아니냐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다 조치를 취해놨다 여기 바로 왕의 사인이 있는 서류가 있으니까 우리 후손들은 여기서 대대손손 살도록 다 허락을 받아놨으니까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라도 절대로 딴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대대손손 살면서 편안하게 번성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게 오히려 요셉이 가족을 생각하는 말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고샌땅에 미련이 있습니까? 여기 임종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보면 털끝만큼의 미련도 없어요 이 고샌이 기름진 곳이니까 여기 좀 더 오래 계속해서 살아야 될 텐데 이런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돌보시면 그곳으로 갈 것이고 그때 내 해골도 메고 가라 고샌에 이만큼의 미련도 없고 오히려 그의 마음은 모두 가난으로 쏠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샌과 가난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왜 요셉은 그 마음이 가난을 향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대목이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여러분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하는 그 정체성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 하나님의 사람의 가치관 그게 뭘까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기름진 땅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땅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외하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유물론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을 찾아다니는 사람의 비극 우리 지난번에 이미 생각을 했죠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이야기했는데 그 아브라함과 롯이 소떼양떼가 너무 많아서 떨어져 살게 되었을 때 롯의 선택 기준이 무엇입니까? 기름진 땅입니다 소돔성 방향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비옥한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 땅과 같았더라 너무나 기름지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쪽을 갔는데 땅을 추구하며 따라간 소돔성으로 간 그 롯의 결말 우리 지난번에 생각한 것처럼 모든 거 다 잃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자기 자신은 딸들을 통해 자식을 낳는 이런 비극적 결말밖에 그에게 주어진 게 없지 않았습니까 우리 영락의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땅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가난을 향해 가는데 왜 가난을 향해 가느냐고 누가 묻는다면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요 우린 이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가난으로 가는가 누가 묻는다면 우리 대답은 하나님이 거기 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이므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는 게 우리의 대답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서 가는 것이지 가난이 좋아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가난한 땅이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땅이라면 성도는 그 땅을 거부하는 게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이라도 하나님의 뜻이 머물지 않는 곳이라면 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치관이죠 여러분 그런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국기 32장 33장을 이어서 보시면 모세께서 신해산의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 머물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무척 섭섭하게 만들고 화가 나게 만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땅을 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나는 약속을 취소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니까 죽이는 주겠다 너는 백성들과 함께 그 땅에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출애국기 33장 1절에서 3절 상반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급당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한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해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속한 그 땅을 내 사자를 먼저 보내서 다 준비해서 줄 테니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땅을 주신다고 그러면 백성들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와 땅을 주신다더라 그러면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 33장 4절에 가보면 백성들은 오히려 슬퍼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때 백성들은 땅을 얻게 되었다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땅을 주신다는데 그들이 왜 슬퍼한 겁니까? 아까 읽지 않고 지나친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땅은 주겠으나 나는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33장 3절 후반부를 제가 마저 다 읽어드리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모기고든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가난한 땅을 얻으면 뭐예요? 거기가 기름진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지 않는 땅이라면 그게 무슨 축복의 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우리만 보내시는 것은 축복이 아니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발 같이 가달라고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위로하십니다 33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셔야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기름진 땅을 얻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건 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그 신앙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지 땅에 맞춰져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은 도회시한 채 고센이 더 좋으냐 가난이 좋으냐 이런 거 가지고 어디가 더 기름진 땅인지 저울질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땅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일 뿐이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는 방식을 반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들은 하나님이 목표가 되고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삶의 전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따르는 모든 것이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고센과 가난을 저울질하면서 어디가 더 기름지고 어디가 유리한가를 따지고 있는 사람인지 생각을 해봐야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름진 땅을 추구하면 기름진 땅을 얻을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을 얻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핵심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이 판단이 그 결과로 마음에 내려지는 결정이 그 결정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겠다고 하시면 거기가 황무지라도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이라면 기꺼이 골고다 언덕에라도 올라갈 수 있게 될 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나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가만히 보세요 얼마든지 자격을 다 갖췄고 모든 조건이 부귀 영화를 누리며 안락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많은 이들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저 아프리카 오지까지 들어가서 선교를 하고 희생을 하고 봉사하는 이들을 봅니다 도대체 당신은 왜 그곳으로 갔느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하나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거기가 하나님께서 같이 가시는 내가 가야 될 가나안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고생이 기름진지 가나안이 기름진지를 따지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그런 결정을 할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모든 걸 내려놓고 농어촌에 어려운 교회로 가셔서 평생을 섬기시는 목사님들을 보면 무엇이 그분들에게 저렇게 하는 걸 가능하게 만들었을까 다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신앙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기름진 땅에 살았었느냐를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결정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 영락의 성도들에게 왜 당신은 가나안에 가려고 하시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그 땅이 기름지기 때문에요 이렇게 대답한다면 기복주의 신앙이고 그건 유물론자고 그 땅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당신은 가나안으로 가려고 합니까 누가 묻는다면 우리들의 대답은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같이 가시니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라면 골고다 언덕에라도 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지더라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참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후에 322장 찬송을 부를 텐데 2절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이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여러분 세상에 우상이 뭡니까? 고센이냐 가나안이냐 어디가 기름진 곳이냐 그게 다 우상인 것입니다 그거에 따른 인간적인 생각 우리의 결정 그걸 따라가는 모습들 그게 다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그걸 다 우리는 내려놓고 우리 성도들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찬송하는 그대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유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신다면 이 코로나19 시대 당신은 왜 사느냐 당신은 어떻게 사느냐 누가 묻는다면 이미 그 속에 대답은 다 나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오든지 가든지 이보다 10배 100배 더 어려운 인생의 고통이 우리에게 오든지 가든지 나는 상관하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어떤 여권 속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세상을 덮고 있지만 그로 인한 많은 답답함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더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우리가 가야 될 가난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뜻해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설포하게 하소서 구경의 를 선포하게 하소서